뭐 더 얘기하려고 했는 거 같은데 자기? 결점 결점 작다? 어? 작다 아악! 진짜 잡것이 진짜 내 결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셀봐 한 번 음 의지가 부족하고 의지량이 부족하다? 참을성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위로해주는 것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대충 하려고 해 성실함이 부족한 거지 그건? 꼼꼼함도 부족하고 그리고 계획력, 실행력도 부족하고 생활력도 좀 부족해 경제관념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부족해 등등 세계로 요약되잖아 뭐? 현실적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끈기가 부족하다 최근에 그래? 요약도 못하네 정말 진짜 참 결점이 많아 세계라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은 사기적이다는 말이야 아티스트한테는 최고지 그게 또 뭐 있었냐? 성실하지 못하다 공장처럼 찍어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지 재미없고 단순 반복되는 건 내가 최대한 하고 중요한 작업물들 그런 건 자기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빠지면 또 뭐였냐? 끈기 있네? 끈기 없... 그거는 문제만 장점으로 바꿔주면 된다며 바꿔보라고 빨리 웃지 말고 빨리 바꿔봐 빨리 바꿔보라고 뭐 없나? 끈기가 없다라는 장점으로 바꿔 끈기가 없다라는 장점으로 바꿔 끈기가 없다라는 장점으로 바꿔 트렌드에 민감하다 일수도 있겠네 아... 그럴 수도 어... 목숨 걸고 쉬었잖아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걸 좋아한다 응 꾸잉? 꾸잉? 사실은 결점이라는 건 없어 결점이 없다고? 그럼 만약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으면 그건 결점 아니야? 예의 이런 거는 기본으로는 갖춰줘야지 그치? 그러면 말을 잘 못한다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어? 생각이 깊다죠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좋고 나쁜 건 애초에 딱 나쁘다라고 지들이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이 내려주신 강점도 감사한 줄 모르잖아 지금 돈 쓰는 걸 좋아한다는? 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깨닫게 됐네 왜 말투 어떤 것 같은데? 그건 좀 내가 알아가는 과정 같기는 해 아 그 부분은 확실히 나도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자기 덕분에 깨달은 건 소비를 통해서 나를 찾는다 그치? 그 말이 꽤 그럴싸했지 나를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? 응 그렇게 해서 그거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소비가 셀 수도 있고 맞아 뭔가 자아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치 소비가 더 뚜렷하고 셀 것 같긴 해 나를 찾기 위해 관심이 많은 그게 강점이지 최고의 강점이다 요즘 세상에서 음 아 뱃살이 많다는 무슨 장점인데? 뱃살이 많다 삶이 너무 풍요롭고 행복하다 그랬다? 응 턴턴이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렇지 잘하지 귀여워 사기꾼 했었으면 잘했을 거 같은데 T였으면 사기꾼이었을지도 F는 사이비교주고 T는 사기꾼이잖아 둘 다 나쁜 거잖아 사기꾼이 좀 더 낫다 넌 사이비교주야 뭘 할 수 있을까 아